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단된 유방암을 임신성 유방암이라고 읽었습니다. 임신 중에는 태아에 대한 위험도가 높지 않고 출산과 관련된 합병증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암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출산 후에 진단된 임신성 유방암은 일반적인 유방암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됩니다. 임신과 출산 자체가 유방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임신과 관련하여 유방조직이 변화하고 유방암의 진단이 지연되거나 진행된 변기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진단된 유방암의 경우에는 임신의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서 치료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